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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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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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.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도움말씀 전장의 지배자 제압되었습니다 전장의 지배자 제압 은킬 으로 제압 더 부수로 전장의 지배자 전장의 지배자 청소한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ㄷㄷ 경고는 공격을 받은 것 같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